군 복무 중에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강제 전역 처분을 받은 뒤 숨진 고 변희수 하사가 내일 국립대전 현충원에 안장됩니다. 하지만 고 변희수 하사의 현충원 안장을 반대하는 일부 단체들이 대규모 집회를 예고해 경찰은 형사기동대 병력 60명을 현충원에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방침입니다. 고 변희수 하사는 지난 2020년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군에서 강제 전역 처분을 받은 뒤 이듬해 3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지난 3월 국방부로부터 순직을 인정받았습니다.